천안시장배 조커크룹 최강전 16강전입니다. 아산동하고 홍성한회 경기 1,2세트는 1대1로 픽이구요. 마지막 3세트 경기를 막 시작을 했습니다. 공성한우의 수비실책으로 조금 좋네요. 아 오버합니다. 1,2세트 경기가 유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지금 16강전 출심은 경기도에서 활동하던 우리 성창렬 경기부장 1급 심판입니다. 저와 경기도에서 활동할 때 같이 활동하던 우리 희배대, 충남. 시각을 뚫었네요. 시각이 딱 벌어지니까 그냥. 시각을 통해 보도 있습니다. 시각을 통해 보도 있어요. 시각을 통해 보도 있어요. 시각을 통해 보도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아, 시선이... 지금 5대2로 아산 통화가 앞서 나가네요 오늘 날씨는 완전히 여름 날씨입니다 저도 얇은 전바를 입고 나왔는데 전바가 더워서 지금 퍼졌습니다 운동하기에는 아주 선수들이 딱 좋은 날씨고 바람이 살살 줄어서 땀도 식히도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타임 작전 타임에서 잠깐만 쉬겠습니다 길도 섭취합니다 길도 섭취합니다 타임 작전 타임 투추 . . . . . . . . 다시 한번 볼게요 다 보라오! 8점에서 천지코트 합니다 2점에서 천지코트 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우지 우지 진심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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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자, 가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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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게 넘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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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트! 나이스! 정수! 나이스! 패스! 패스! 자! 자 아 이각이 좋네요 으야い э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하날때는 곳이죠 시일 1대 8이네요 많이 쫓았네요 아 지금 작전타임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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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래서 아산 동아가 승리를 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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